방이 지저분한 것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과 파괴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. 부정적인 감정 파괴적인 사고 심리학자들은 방이 무질서하다는 것은 정신상태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한다. 무질서한 방 혼란스러운 정신상태 정리 전문가 중 한 명은 방 청소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얻기 시작한다고 말한다. 정리 전문가 새로운 관점 주변을 청소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분위기가 따라온다. 당신은 더 많은 일을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할 수 있다. 그러니 먼저 옷장을 청소하고 서랍을 정리하고 물건을 정돈한다면 마음의 평화가 따라올 것이다.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다고요? 그럼 방 정리부터 해볼까요?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정리할 수 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떤 일을 달성하기로 결심했으면 그 어떤 지겨움과 혐오감도 불사하고 완수하라 고단한 일을 해낸 데서 오는 자신감은 실로 엄청나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